뭐가 좋은 맛이? 뭐가 좋으냐고? 어디 좋으냐고? 언제들은 집에 가서 술 취하면 안해도 되고 언제들은 너무 안 발라도 돼 안 발라도 돼? 영조대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어이구 들어봐 아이고 잘해 꿈틀꿈틀해 세미나 시점이 어이구 많네 1kg이 많네 동영상 찍어 동영상에? 기력에 힘을 냈어 오늘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고스에서 기장까지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